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역가왕일 자체 최고 시청률 15.3%를 돌파하며 7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선 3차전 뒤집기 한판과 패자부활전이 벌어져 방송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과연 어떤 이들이 준결승 최종 진출자의 이름을 올리고 누가 최종 방출자가 되었을까요? 먼저 대국민 응원 투표 6주차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1위 전유진, 2위 김다현, 3위 마이진, 4위 강혜연, 5위 박해신, 6위 마리아, 7위 유원정, 8위 신미래, 9위 별사랑, 11인이 차지하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김다현은 다시금 2위의 자리를 되찾았으며 5주차의 4위였던 마이진은 3위로 올라섰습니다. 5주차 9위였던 유원정은 7위로 올랐으며 순위권 밖에 있던 별사랑은 8위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날 현역가왕은 9명은 살고 9명은 방출 후보가 되는 뒤집기 한판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마리아, 마이진, 김다현, 강혜연 등 전회차에서 이미 무대를 꾸민 가수들 외에 전유진, 신미래, 유유미 등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인물들이 대거 중요한 무대에 나섰습니다. 1라운드 1위라는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무대에 선 김양은 사랑은 영원히로 연륜과 관록 가득한 무대를 전했지만 주현미는 너무 욕심낸 선곡이다. 그냥 책 읽는 것 같았다는 혹독한 평을 전했고 결국 195점을 받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국악 트로트 그제 김사나는 국악을 전공하는 친자매들과 함께 인연을 선보여 감동을 안겼는데요. 설운도는 이 노래야말로 일본에 가야한다고 자신있게 외쳤고 김사나는 233점을 받으며 다소 저조했던 1라운드 순위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유민진은 주현미의 전매특허 아코디언과 기타 라이브 연주를 등판시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유민진은 배신자로 주현미 현신다운 무대를 전했지만 본인의 개성이 없어서 아쉽다는 평과 함께 217점을 받았습니다. 정통 트로트 강자 류원정은 각고의 노력과 피나는 연습을 통해 평소 쓰지 않던 발성으로 리드미컬하게 머나먼 고향을 전했지만 주현미는 안정적이고 편안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한방에 없다는 지적을 건넸습니다. 류원정은 191점을 기록해 준결승전으로 가는 높은 문턱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두리는 1라운드 김다현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위기 앞에 숨을 크게 가다듬었는데요. 두리는 블링블링을 선곡해 독특한 분위기와 소품 활용, 독창적인 안무 등 유니크한 무대를 완성했고 무대 장인 같다.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다 잡았다는 평과 함께 연예인 평가단으로부터 23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순위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류원정은 지난 1라운드에서 10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앞이 캄캄하다. 내가 너무 자만했던 거 산일까라고 자책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린은 300리 한려수도라는 고난도 선곡에도 불구 특유의 음색으로 강약과 완급을 세밀히 조절하며 노래의 밀당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설운도는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하기 정말 쉽지 않다. 타고나지 않으면 후천적으로 부를 수 없다. 린이 부른 트로트 창법이 대중화될 것 같다고 장담했고, 윤명선 역시 트로트 가수가 발라드 가수로 성공한 것이라는 말로 린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무려 261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은 린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무대에 서는 게 너무 겁이 많이 났었는데 힘이 난다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싣는 눈물을 쏟아 울컥함을 안겼습니다. 별사랑은 무조건 안정권에 들겠다는 투지와 함께 겨울 장미를 택했고 힘을 덜고 담백하게 완성한 무대로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했습니다. 주현미는 이게 현역이다. 최고였다는 극찬을 전했고 별사랑은 244점을 받으며 이견 없는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윤수현은 사랑님을 택해 현역가왕 대표 흥폭주 기관차다운 무대를 전했지만 김용임이 창법을 그대로 부른 노래라는 다소 아쉬운 평을 받으며 218점을 받았습니다. 신미래는 엉터리 대학생으로 명실상부인간 추금기다운 독특한 음색을 자랑했지만 마스터들은 새로운 변화 없이 이전 것을 고수하는 신미래의 노래에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신미래는 결국 171점이라는 최하위 점수를 받아 가장 큰 격차로 순위가 하락해 충격을 안겼는데요. 조정민은 애가타를 선곡한 후 무대 위에 훈남 첼리스트와 함께 등장해 현역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이전에 본적 없던 애 끊는 목소리에 조정민과 땀까지 흘리며 연주에 몰입하는 훈남 첼리스트 모습이 현역들의 애간장을 태웠고 마스터들 역시 첼로 연주에도 점수를 줘야 하는 거 다니냐며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민은 221점을 받아 1라운드 3위권 점수를 지켜냈습니다. 1라운드 12위 전유진은 오랜 시간 무대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봉화단은 솔직한 심정과 함께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무대로 나섰는데요. 1라운드 성적 12위를 기록해 방출 위기에 놓인 전유진 또한 2라운드에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소녀와 가로등을 선곡했습니다. 추억의 교복을 입고 나타난 전유진은 영악 없는 70년대 학생으로 변신했습니다. 전유진은 소녀와 가로등으로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호흡과 발성, 창법을 전했고 손태진은 이제까지 가진 기교 말고 새로 장착한 여러 테크닉이 너무 많아서 들으면서 계속 감탄했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전유진은 그야말로 괴물같은 실력을 뽐내며 252점을 받아 1라운드에 부진을 씻어내고 환히 웃었습니다. 하이량은 보라와요 부산항에라는 의외의 정통 트로트를 선곡해 특유의 허스키 목소리로 쫄깃한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신유는 하이량씨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열감기에 시달린 하이량의 상태를 간파했고 그런데도 열정을 폭발시킨 것에 대해 박수를 쳐드리겠다는 말로 하이량을 통곡하게 했습니다. 하이량은 225점을 받으며 선방했습니다. 유유미 역시 그간 선보인 댄스 일색에서 벗어나 비나리를 택해 고정관념 파파 무대를 전했는데요. 유유미는 차분하고 절절한 무대로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고 아주 깊이 있는 노래로 들렸다는 칭찬과 함께 215점을 받았습니다. 대망의 본선 3차전 최종순위 발표 결과 1위 박해신, 2위 윤수현, 3위 김양, 4위 별사랑, 5위 린, 6위 마이진, 7위 조정민, 8위 마리아, 9위 김산하가 준결승으로 직행했습니다. 이어 10위 전유진, 11위 김다현, 12위 유원정, 13위 두리, 14위 신미래, 15위 하이량, 16위 유민지, 17위 강혜연, 18위 유유미가 방출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살아남기 위한 패자부활전 무대에 섰는데요. 신동엽은 3인 1조로 데스매치를 벌이는 패자부활전 룰을 설명한 후 이 중 단 한 명만 생존한다고 밝혀 긴장감을 돋었습니다. 또 연예인 마스터가 아닌 국민평가단이 직접 투표한다는 소식을 편해 잔인하다는 탄식을 터지게 했습니다. 곧이어 무대 위로 구인이 불러야 하는 지정곡이 바로 전달됐고 전유진과 유민지, 유유미가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김다현과 하이량, 강혜연이 안동역에서 류원정과 두리, 신미래가 수온 등을 택해 단 30분간의 즉성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다시금 무대에 오른 이들은 이 가랐는데 진짜 30분 연습한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는 감탄이 연신 터질 만큼 모든 것을 내건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 현장을 열기로 휘감았습니다. 결국 전유진과 김다현, 두리가 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구제대 중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때 신동엽은 또 한 번의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외쳐 현역들의 심장을 쿵 떨어지게 했는데요. 신동엽은 다음 주 중결승 진출자는 총 14명이다. 방출자 중 2명을 추가하겠다. 연예인 평가단의 회의로 최종 결정된다는 말로 눈물빠다가 팬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맞고 씁니다. 또다시 막중한 부담감을 짊어진 연예인 마스터들은 역대 최장시간 회의를 거치며 고심을 거듭한 끝 유원정과 강혜연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막중한 부담감 끝 결국 하이량, 신미래, 유민지, 유유미가 최종 방출자가 됐습니다. 신동엽은 하이량, 신미래, 유민지, 유유미로 추려진 최종 방출자들에게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감사했다며 슬픈 안녕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량은 이름 세자를 알리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왔다. 하이량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어 우리 동료들 선배님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버티는 자가 이긴다며 화이팅을 외치며 현역가왕만의 아름다운 도전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 감동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14명의 준결승 진출자가 확정되었는데요. 강혜연, 김다현, 김산하, 김양, 두리, 리원정, 린, 마리아, 마이진, 박해심, 별사랑, 윤수현, 전유진, 조종민이 천신만고 끝에 준결승 최종 진출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준결승 진출자의 모습이 한 번 더 보여주며 결승에 진출할 10명이 누가 될지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과연 최종적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될 10인으로 누구의 이름이 올라갈까요? 한일전에 출격할 국가대표로 뽑힐 톱7은 누구일지 기대해보며 참가자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